믿기지 않아. 믿기지가 않아. 아이고. 믿기지가 않아요. 그냥 너무. 우와. 승리하고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승리하고는 인터뷰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야 돼요. 우와. 와. 믿기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 우리 이겼나? 진짜. 아,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고. 우리 아영 언니, 은경 언니, 은영 언니랑 우리 기쁨이 행복한 걸 같이 누르고 싶어요. 저 이겼나 봐요. 그동안에 저희를 응원하는 게 정말 버겁기도 하셨을 텐데. 그래도 오늘의 이 승리를 위해서 꿋꿋하게 저희를 응원해 주셔서 저희가 그 힘을 오늘 진짜 받은 것 같아요. 저희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한 번 더 이겨서 슈퍼 리그 갈게요. 계속 응원해 주세요. 츠고 Brian